행보가 잡으셨네. 어휴. 전화도 거기 막 들어오네. 물 따라서. 그죠? 네. 그런 것 같아요. 아, 치마를 몇 개 갖고 와야 되는데. 하나만 달라고 들어야 돼. 물 들어올 때 따라 들어오는구나. 거기가. 어? 두 개. 세 개나. 세 개나 찾았어요? 다시 싹 묶어오지 않았어요? 그렇지. 네. 이 집은 그렇더라고. 이 집. 이 집 투명해. 아, 근데 이렇게. 두 개나 더 묶어야 되네. 두 개나. 두 개나. 두 개나. 두 개나 더 묶어야 돼. 두 개나 더 묶어야 돼. 첫 개나. 두 개나. 두 개나. 여기 잘 비치라고. 엊그다가. 갖고 비쳐주고. 온도를 얼른. 뭐냐. 뭘 할 거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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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